지난 7월 출생하수가 최초로 7월 기준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하수는 1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 감소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2만 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 출생하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하수인 조출생률도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출생하수가 줄었습니다.